지난해 가까스로 파업을 피한 경기도 버스가 올해 또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가 늦춰지면서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사측과 4차 단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정기간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13일에는 1만 7천여 전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합니다. 투표가 가결되고 조정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오는 26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공공버스하고 민영제 버스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임금 차이서부터 근로조건까지 너무 천차만별의... 쟁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지난해 노조는 민선 8기내 준공영제 전면 시행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조건으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난 7월 준공영제 완료 시기를 2년 늦춘 2027년까지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임기내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파업을 빌밀어 해가지고 도로에다가 재정 지원해달라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노조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오면서 힐마 60 30 30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